안녕하세요. 3월 학력평가 고등학교 2학년 세계지리 해설을 맡은 신인수입니다. 우리 친구들 3월 학력평가 시험 보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선생님이 근무하는 학교의 학생들도 이 시험에 집중해서 열심히 문제를 푸는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도 오래전에 모의고사를 풀었던 학창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때 당시에 이 시험 점수 잘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과 긴장감을 느꼈던 기억이 다시 떠오르면서 열심히 시험을 보는 우리 친구들 모두 정말 대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해설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이 강의를 클릭한 우리 친구들은 정말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고 이 열정을 바탕으로 수능 세계지리에서 만점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친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시험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해서 우리 친구들의 세계지리 학습의 방향성을 잡아줄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정성껏 준비했으니까요.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총평 강의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총평은 크게 네 가지 파트로 구성을 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파트가 바로 출제 범위입니다. 출제 범위는 1학년 통합사회의 모든 범위 중에서 세계지리 내용을 출제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학년 통합사회 공부하면서 세계지리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긴 합니다만 굉장히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합사회 내용만 가지고 1학년 때 공부했던 것만 가지고 시험을 봤을 경우에는 점수가 조금 낮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조금 낮은 친구들도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우리가 2학년 때 세계지리 개념을 열심히 공부하면 앞으로 계속 점수가 향상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단원별 문항 분석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고르게 출제가 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2단원과 3단원은 문항 수가 굉장히 많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2단원 같은 경우는 세계의 기후지역과 지형과 같은 방대학 내용이 담겨있는 단원이 되겠고요. 3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종교, 기타 여러 가지 이런 입문지리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는 단원이기 때문에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내용도 그만큼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내용에 비례해서 골고루 출제가 이루어졌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5년의 출제 빈도, 수능 출제 빈도와 비교해 봐도 그렇게 큰 차이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별로 이 정도의 문항들이 출제가 된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면서 세계지리 공부를 하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세계지리 만점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이 세 번째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난도 문항은 어떤 유형으로 어떤 내용들이 출제가 되는지 궁금한 친구들이 많을 텐데요. 우리가 이 수능 문제 그리고 내신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문제는 크게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식을 측정하는 문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측정하는 문제 그리고 분석과 적용이라고 하는 이런 4가지 유형의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지식과 이해는 지식을 알고 있느냐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단순하고 쉬운 문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석과 적용은 이 개념을 바탕으로 자료의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지 적용해 볼 수가 있는지를 측정하는 고등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지리에서 이런 유형의 고난도 문제가 출제될 때는 크게 두 가지의 유형으로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려운 그래프 자료 그리고 표 자료와 같은 이런 자료를 분석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간단한 자료를 분석해서 이걸 바탕으로 각 지역이나 지리적인 현상에 적용해 보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런 두 가지 유형의 고난도 문항의 유형이 있다. 이 점을 기억하면서 준비하신다면 세계지리 만점을 목표로 더 높은 점수를 얻어낼 수가 있겠죠. 이번 시험에서 고난도 문항으로 손꼽을 수 있는 문제는 이 세 문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온대 기후를 소재로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두 국가를 제시하고 CFB 기후와 CS 기후라는 사실을 분석한 이후에 각 지역의 지리적인 현상, 기후 현상에 적용을 해보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서 15번 문제입니다. 주요 국가의 도시와 특성을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국가의 지리적인 특성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묻는 문제가 15번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문제는 북부 아메리카의 인구와 산업 구조를 바탕으로 한 자료 분석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북부 아메리카에 해당이 되는 캐나다, 미국, 멕시코에 대한 이런 자료를 분석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본다면 고난도 문항은 자료를 분석하는 문제 그리고 자료를 분석해서 각 지역에 적용하는 문제 이런 두 가지 유형으로 출제가 된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세계 지리를 학습할 것이냐라는 힌트를 얻어야 되겠죠. 선생님이 이 세 가지 내용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세계 지리 문제는 단원 간 융합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공부할 때 어떤 단원에 있는 내용을 줄줄이 암기를 한다면 그 단원에 해당하는 문제를 맞출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단원의 내용과 연계해서 융합을 해서 더 높은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단순 암기 대신에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 가면서 공부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역 지리의 내용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리적인 현상 이 현상이 세계 어느 지역에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공부할 때 이 세계 지도를 활용해서 공부한 내용을 세계 지도에서 자꾸 확인을 하면서 세계 지도가 내 머릿속에 익숙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 세계 지리를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계 각 지역의 쟁점을 다룬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지리라고 하는 과목은 우리의 실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과목이죠. 별개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적용이 되고 있는 밀접한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세계 여러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지리적인 현상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지리적인 정보를 많이 수집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쉽게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지리 학습을 할 때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고 앞으로 세계 지리 학습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총평 강의를 통해서 이번 시험을 분석한 내용을 간단하게 언급해 봤고요. 이어지는 해설 강의에서는 학력평가 문제에 대한 해설과 그리고 이 시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접근 방법을 준비했으니까요. 이어지는 해설 강의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설 강의에서 만나요.